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조슬기입니다 음악 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는 2021 할렐루야 보그마 대회 강사로 초청된 양창근 선교사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양 선교사는 기자회견 중에 눈물을 흘리며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37년간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파라과의 현지인을 대상으로 선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할렐루야 대회의 주제로 잡은 것은 뉴욕이여 일어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선교고 있는 시가 남발의 시거든요 항상 일어나라 아리바를 예측해요 자 남발의 아리바 파라과의 아리바 아메리카 아리바 할렐루야 대회전인 12일 열리는 세미나 주제는 미래를 잡으라로 어린이들과 함께하여 선교 국가를 일으키는 선교 전략을 함께 나눕니다 11일 토요일 저녁 집회는 일어나 부응을 향해란 주제로 시련과 극복을 통한 파라과의 선교사역을 보고하며 12일 주일에는 부응의 손을 놓지 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동부개혁 장로의 신학교는 류웅렬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강단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주제로 공개 강좌를 열었습니다 류웅렬 목사는 종교개혁가에게 배우는 설교 설교자의 얼굴이 설교를 담아내는가 간결한 언어를 사용하는가 등의 총 10강으로 구성된 강의로 신학생과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전했습니다 동부개혁 장로의 신학교가 금년 가을학기부터 설교학 전공의 신학석사 과정을 신설합니다 이와 관련 학장 김성국 목사는 지난 8월 30일 신학교 학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성국 목사는 회견을 통해 세상의 위기는 팬데믹이 아니다 이 시대는 설교의 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 시대는 설교의 영광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이어 누가 보금 10장 16절을 예로 들어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교회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설교의 영광을 회복할 설교자들이 일어나야 한다며 34년 동안 핸들림 없이 개혁주의 목회자를 배출해온 동부개혁 장로의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전공으로 하는 신학석사 과정을 개설한다고 전했습니다 설교학 전공 과정은 2년이며 졸업 논문과 특별 수업을 포함해 총 10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수업 일시는 2021년 가을학기 9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또는 목요일에 6시간 또는 8시간 한 번씩 수업이 있습니다 장소는 퀸제 장로교회에 위치한 동부개혁 장로의 신학교에서 진행되며 모든 수업은 대면으로 진행하나 비대면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억제를 위해 100인 이상 직원을 채용한 회사는 백신 접종 의무화 또는 매주 진단검사를 요구하는 규칙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난 9일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과 정부 조달사업 계약업체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조치가 210만 명의 연방 직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습니다 또 이미 접종을 의무화한 군에다 계약업체 직원까지 포함하면 천만 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델타 변이가 번지면서 심각한 재유행을 겪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은 정부 기대만큼 올라가지 않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월 1만 명대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15만 명을 넘었고 입원 환자와 사망자도 지난 겨울철 대확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수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